문재인 결국 검수완박 법안 공포 임기안에 책임있게 해결했다 이런 괴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과연 그가 퇴임 이후에 양산사제에서 통도사도 놀러가고 또 그리고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좀 더 예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지막 국무회의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그런 사실은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정도의 그런 조치들을 취했는가를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불법 부정선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비리와 불법 이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한 소위 사법적사 74년의 행사소송법 행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반헌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문재인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